1.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1.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28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28조 원은 회사 돈은 다 빼고 순 개인 재산이 그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입이 딱 부러지고 계산이 되지 않아요. 개인 재산이 28조 원이 되니 어떻게 계산을 다하겠습니까? 나는 그분이 마음에 그 재산만큼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몰라도 그 재산 중 1조 원만 갖고 27조 원을 교육재단, 사회사업재단을 만들어 젊은이들의 교육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면 마음의 재산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재산이란 반드시 물질적인 재산만 재산이 아닙니다. 마음이 갖고 있는 부여 이것도 큰 재산인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육체 속에 살기 때문에 물질의 마음이 결코 비물질적인 심령의 기쁨과 행복에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의 탄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로 11절에 전도자가 가로대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구하는 모든 수구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겉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는 이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다. 물질적인 세상의 삶 전체가 종국적으로는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잊어버리고 인생은 종국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개인의 간정도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에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아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적이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스름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문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도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견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겨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구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으므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구로 말미야마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구한 모든 수구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그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호화방지하게 살았는 솔로몬 그것으로 말미야마 마음에 치극한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 고백은 종국에 가서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통탄하고 탄생한 것입니다. 1998년 영국을 얻은 정경대 로버트 우스더 교수가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놀랍게도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이른바 G7 국가 중 어느 한 나라도 40위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글라데시, 아저르바이잔, 마이저리아 등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멀은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행복지수를 7로 했을 때 세계적인 값부들의 행복지수가 5.8로 나타났습니다. 이 행복지수는 7등급으로 구분해서 1부터 7까지 숫자로 표시하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린란드 동토의 이누이터 족속이나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족속의 행복지수가 이 세계 값부들과 동일하게 5.8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인도 켈게다의 빈민들도 무려 4.6이라는 행복지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결코 물질이 많고 작은 힘이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물질이 풍부한 서방 7개국과 가장 물질이 없는 칼갓다의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하고 행복지수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환경의 부여가 결코 마음의 부여와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실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내가 가진 재산과 행복은 증비례하는가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유형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증명이 제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른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요. 디모델전스 6장 17절에는 내가 이 세대의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증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산층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한국 중산층의 연수입은 미화로 2만 달러 원화로 2천4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월러스트리트가 한국 사람의 생활을 평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 한국에서 중산층이라 열크를 쓸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 달에 350만 원의 월급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이 있어야 하고 중고차라도 한 데 있어야 하고 컴퓨터는 필수입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 교습이나 기타 과외 수입을 쓰길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죽을 기준할 때 적어도 월 수입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연봉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되어야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입니까? 중이하층입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상위층의 부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1993년 기준 한국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국토의 85.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계획을 해야 될 일이 많고 부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 많다고 해서 내가 중산층이라고 해서 중산층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행복과 관계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골프 영웅이었던 할 서트는 25세 세계 골프를 석권한 뒤 10년간 3차례의 이혼을 겪으며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35세에 제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삶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35세를 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푸새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비행기가 한 데 있어야 행복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저는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물질적인 요구는 끝이 없지 않아요. 좋은 차를 차면 행복하겠다. 차가 행복을 안 갖다 주니까 좋은 집이면 행복할 것이다. 집을 갖다 놓고 나니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자가용 비행기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누라를 바꾸고 치면 행복할 것이다. 마누라를 바꾸어 쳐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미 나이가 40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고 적은 것에 관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랑하고 살 때 행복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으로 우리 인생을 계산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재산으로 계산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재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조로 모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젠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색 것이 되었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재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로운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으며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삶을 얻는 신분을 가졌으며 치료와 건강한 신분을 얻었으며 아브라함의 축복과 혐통의 신분을 얻었으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신분을 얻었으며 사람이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옛사람은 청천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신분을 얻어 당당하게 살 수 있으며 성경에는 에베소 1장 17-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만문을 밝히사 그의 불우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관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무엇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신분뿐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복된 모습을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불을 보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처럼 마음의 속사람이 어떤 것인지 자화상을 뚜렷이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우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을 강결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자기의 셀프 이미지 자화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그런데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생들이요 그룹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태가신 사람의 지위요 왕같은 재생의 지위요 그룹한 나라의 지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며 새로운 자화상을 가졌으며 새로운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 때 엄청난 생각과 기도와 믿음과 말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공 철학자인 지그지글러의 증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보면 17년 동안 전흥아로 살았던 한 천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인데 15살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너 같은 전흥아는 공부에도 소용이 없어 차라리 장사나 하라 이 바보야 이 말을 듣고 17년 동안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뜨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32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IQ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IQ가 16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흥아가 아니라 엄청난 천재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빅터는 천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자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재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썼고 특허를 내고 사흐로도 크고 성공했습니다 나중에는 IQ 148 이상의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맨사 클럽의 회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빅터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흥아에서 천재로 자신이 새롭게 바라보자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릴 때 선생님이 너는 바보다 전흥하다고 해서 그 선생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듣고 항상 전흥아로 생각하고 자기를 전흥아로 바라보고 전흥아라고 믿고 전흥아라고 입으로 고백해서 바보 천체로 살다가 우연히 IQ 조사를 하니까 천재 중에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나자 그 생활에 천재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 그리단에서 여러분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으로 얻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치료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란 신분이 달라진 것이며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던 넘치게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태가심을 받은 사람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에 거의 소유된 백성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달라진 신분과 자화상과 지위를 알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생활하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미래의 재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재산도 엄청나가니와 미래의 재산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에 죽은 자의 부활 또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저도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냐 그러므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여 육이 있는 자여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낳으니 흙의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낳으니라 무릇 흙의 속한 자는 제 흙의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의 속한 자는 제 하늘의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의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의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의 속한 자의 형상 하늘의 속한 자의 형상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몸을 얻고 영광된 몸을 얻고 영생의 몸을 얻고 주님의 형상을 담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흙의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의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었으니 아담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도의 부활의 형상과 모습을 입게 될 것이니 이것은 돈으로 개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스 3장 18절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요한 1서 3장의 절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을 때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개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꼭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영생한 몸이 되고 약한 몸이 강하게 되고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고 늙은 몸이 젊은 몸이 되고 이것은 오늘날 어떠한 이슬로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십조 원, 몇 백조 원을 들여도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우리 부활의 가치는 이것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천국의 영광의 집값은 얼마입니까 요사이 강남 집값하고 정부하고 실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가 강남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강남하고 싸우지 말고 강북 지역을 크게 개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도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집값보다도 천국 영광의 집값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세상에 집이 없다고 혹은 집이 시원치 않다고 탄식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광의 집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또 제가 수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소승케 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테이오 그 이름도 제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로로 다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이 봄에 거루한 정세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엄청나서 가로대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그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끊은 서식시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미라 보자에 앉으시니까 가로대포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이런 곳에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쓰레기통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겠죠 물론 쓰레기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과 영원한 영광의 집을 생각하면 그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홍콩 부자 개인 재산이 28조 원이라는 것 눈꼽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견근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자식들을 다 키운 후에도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살던 조그마한 집에서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식들이 하도 조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좋은 집 주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집을 지어다오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이사하마 자식들은 입을 모아 어떤 집인지 말씀만 하시라고요 우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다 금으로 깔아야 한다 그리고 집에는 12개의 기둥을 채워야 하는데 그 기둥 모두 금으로 입혀라 문은 12개를 만들 때 모두 진주로만 장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를 보고 아니 어머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면 말하여 나는 이미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나를 이사시기를 지나가다 하지 마라 나는 이미 부자란다 그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그런 집을 분양을 받아 놓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집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할머니를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권을 받아 살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화로운 집이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부활의 몸을 얻은 그 가치 천국의 집의 영광 그러나 그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죠 천혜가 시집을 가는데 그가 아름답게 단장했다고 행복합니까 그가 장차 좋은 주택에 들어간다고 행복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좋은 신랑을 얻었다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당에 가서 행복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까 기가 막히게 좋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발전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자 빈당고 깨끗한 스마포를 입게 하셔서 이 스마포들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사야 61장 10절로 보면 내가 야외로의 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의 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그 도수로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 같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단장해 주셔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도와 만나 본인 잔치를 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알른 것이나 고하는 것도 없고 의의와 평강과 희락, 믿음, 소망, 사랑이 학물처럼 출렁이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행복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자되어야 부자라고 하겠습니까? 또 실산 얼마나 부자입니까? 세상 부자 그것으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얻은 이 부기와 영화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부기와 영화를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천국의 부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한없이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생각에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산다, 돈도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해요 한없이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찾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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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고 창세전에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태가사 이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5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가 가진 것을 보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욕해 된 것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네기 성목론에 보면 헤랄드 에버트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사업에 실패해서 전체선을 날리고 빛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하루 그가 낙심에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롤러스케이터용 바퀴를 탄 작은 나무 판자 위에 앉아서 양손에 나무 토막을 치고 마치 썰매를 타는 것처럼 땅을 찍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버토의 눈이 마주치자 쾌활한 목소리를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순간 에버토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두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버토는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욕실 거울에 이런 문구를 써놓고 아침마다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그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다 그래도 그는 만족하고 살더라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 자꾸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면 탄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신 것을 생각하는데 이 세상 물질적인 것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잠시 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개선할 수 없는 그리에서 받은 신령한 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자고 축복받은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로운 자화상을 가졌으며 새로운 지위를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부활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새 집을 얻었으며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 신부가 되어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영광을 음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우리가 부활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칭찬받아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위가 높아져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습으로 받는 영광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스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연애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스 8장 18절에 생각했는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놀라운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좋아해서 택해 주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얼마나 부여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우리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의 부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늘나라의 부를 전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를 나누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를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도 더 많아지고 영광도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주님께로 받은 그 영광과 부여를 안 나누기 때문에 영광도 사라지고 부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량이 있습니다 자꾸 어두움을 향하는 경량이 있습니다 이 어두움을 향하고 부정적으로 향하는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축복을 헤아려보고 감사하고 영광을 음미하고 그 부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도 우수 9장 8줄로 10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득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하십니다 기록된 바 제가 헛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음 그의 의가 영혼이 있는 이라 함과 같으니 심는 자에게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겠으니 물질도 나누으면 풍성해지고 신령한 은혜도 나누으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내 손에서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나누으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대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부와 신령한 영광도 남에게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내게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에게 전도하고 남에게 하늘나라 영광을 나누어주고 하늘나라 부를 나누어준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부를 더 늘려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우려는 게을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였던 벤 다이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그 집이 너무나 분사하고 멋져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 집은 당신 집에서 일하던 정원사의 집이요 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집을 천국에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의 천사는 천국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내준 것으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가 땅에서 하늘나라로 재료를 보내준 대로 그것을 가지고 그의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 보니 아주 낡고 허술한 집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부자는 그 집이 누구의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바로 당신의 집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은 부자 자신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길길이 뛰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이란 말입니까 하고 항의했지만 천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오류도 실수도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보낸 재료로만 지어진 것입니다 그 말에 부자는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심은 것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물질이 하늘나라에 심겨지면 영원한 것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물질에 집착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도 많이 나누어주고 신령한 부도 많이 나누어주면 줄수록 하늘나라 온라인으로 여러분 재금 통장에 재금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늘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실수도 착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심으면 심을수록 많아지고 영적인 영광과 부도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거들이 잘못된 착각을 하고서 합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다 돈이 없다 물질적으로 비난하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주 안에서 바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는 그렇게 풍성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뺏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자꾸만 자꾸만 감사할 거리를 많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고 이웃을 위해서 심을 때 더욱 많아지고 영적인 부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영광과 천국의 부를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부여해지고 풍성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했던 엄치게 얻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부자답게 기쁨과 감사로서 사십시오 10편 23편 1절로 2절에 야매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는 초장의 뇌심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왜 궁핍하다고 탄식할 수 있습니까 10편 34편 10절에 젊은 사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매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얻은 하늘의 복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잠시 떠 없어지는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많이 벌고 많이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마음의 넘치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어주고 그 가운데서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기를 원하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깨달아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요 나는 부자요 풍성하고 영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고 말하고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같이 고개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할지 몰라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부로서 넘치도록 부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항상 우리들은 새로운 신분을 생각하고 자화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생각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천국의 우리 집이 얼마나 고개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으며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살 것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영광 중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